이제 먹기 시작했어 먹기 시작했어 야! 이거는 내 아이스크림이라고! 먹기 시작했어 먹기 시작했어 먹기 시작했어 여러분 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니야 치즈랑 안 바꿔 냠냠냠냠냠냠 아 맛있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안 돼, 지금? 얘들아, 너는 너무 부담스럽거든? 아 왔다 왔다! 니네도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 있다! 짜잔~! 이거 봐! 가마지랑 아기랑 나눠 먹을 거라고 아이스크림을 선물로 보내주셨거든? 근데 이게 유기농이여가지고 아기가 먹어도 되는 아이스크림이래 그래서 다 같이 나눠 먹으라고 선물을 보내주셨어 콜드 스크림 감사합니다! 이럴 때 필요하군요! 제가 아이스크림을 강탈당할 때 자, 우리 한이는 무슨 맛 먹을까요? 어, 맛이 엄청 많아 맛이 엄청 많아요 거기에 두 개 누가 빼먹었니? 너네 아빠가 빼먹었겠구 너희 아빠, 아이스크림은 광인데? 우리 한이는... 블루베리 줄게요! 그쵸? 그리고 너희는 무슨 맛 먹을래? 너희들한테 좋은... 과일 어? 이것도 블루베리고 이것도 블루베리야? 이건 뭐야? 아, 딸기의 아사이베리구나? 너희들 블루베리 먹고 하니는 그러면 사과랑 바나나랑 섞여 있네? 이거는 먹매이거든? 하니는 어떤 거? 그거 먹어, 그러면? 얘가 녹으니까 넣어놓고 올게요 하니 그게 무슨 욕심댕이 같은 짓이야? 애들 나눠줄 거야, 아이가? 그러면 오늘도 하니의 아이스크림 가게를 시작해야겠어 하니의 아이스크림 가게 자, 여러분 모이세요 하니의 유기농 아이스크림 가게가 열렸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드셔보시고 싶은 가마지 분들 모이세요 아, 감사합니다 주세요 아, 주세요 주시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자, 유기농 아이스크림 가게입니다 아이스크림 한 입.. 한 입씩 먹어야 돼. 그치? 재밌어? 어.. 아.. 아.. 나.. 어.. 이거 방금 타투가 먹던 거 아냐? 아우.. 음.. 맛있는데? 뭐지? 기분이 안 좋아. 여러분 더 드셔보시겠어요? 아! 괜찮아. 괜찮아. 기분이 안 좋아. 넘어졌어. 기분이 안 좋아 생각했어. 한이는 멍뭉이들한테 맛있는 거 주고 싶었을 뿐인데. 그치? 그 와중에 또 줄 거야? 멍뭉이사란. 멍뭉이사란. 진짜 과일 맛이다. 과일. 아니야. 아이스크림의 환장은 보습해 보습 타급해 타급해 아이스크림 먹은 ASMR입니다 돌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를 것 같은 아이스크림의 마 아이스크림 먹의 끝 아이스크림 먹의 끝